안녕하세요. GS글로벌의 조민국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구 그린에너지엑스포에 처음 참가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참가하게 된 배경과 제품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종합상사로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고도화를 차원에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포스코의 포스맥 소재를 슐레터라는 독일 업체에 판매해 왔다가 슐레터의 좋은 제품을 한국에다가 또는 기타 국가의 수출을 위해서 이렇게 전시회 홍보차 이번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슐레터 제품은 독일에서 만들어졌다가 최근에 중국 상해에서 대량 생산 체계가 되고 포스코의 포스맥이라는 우수한 제품을 채용하게 되면서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그라운드 마운팅 시스템으로 해서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포트 시스템도 있고 지붕형 시스템도 독일 기술로 설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품의 어떠한 차별화를 위해서 일반 제품보다 내구성을 띌 수 있는 호흡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의 어떠한 차별화를 해서 원가 경쟁력의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으로 포스코가 고강도 강을 더 개발해 준다고 하면 조금 더 제품의 슬림화를 하면서 경량화까지 되고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슐레터의 제품이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한국의 총판 대리점을 하게 됐는데요. 6월 말에 대리점 기획을 채용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생산이라든지 한국에서 생산해서 기타 미국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그 다음에 근거리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